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테니스 오버그립 사용시 물빠짐, 색깔이 묻어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오버그립에 색깔이 있는 걸 사용하시면 손에 좀 묻어나온다. 주황색이나 형광색을 썼는데 손에 표시도 나고 이런 묻은 상태로 땅그립 잡으니까 거기도 물이 들더라. 원래 보통 오버그립이 이런가? 인체에 무해한 색상이냐? 흰색깔은 물이 안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흰색깔은 물이 안됩니다. 흰색깔이 손에 묻는 것은 그립이 정말 안좋은 건데 그런 경우는 아직 경험 못해봤고요. 색깔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다 묻어나오지는 않는데 이런 밝은 색이 있는 들어간 색상들은 손에 묻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오버그립에 따라 다르고 브랜드나 제품의 구성 라인업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색이 있는 것은 묻는 것도 있고 안 묻는 것도 있습니다. 색이 있다고 다 묻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은 안 묻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천연연색 쓸 리도 없고요. 화학제품인데 굳이 몸에 좋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라켓이랑 깔맞춤하고 좋은 색상 쓴다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쓰셔도 됩니다. 손에 쓰시고 손 제대로 닦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정도 화학물질은 일반적으로 다 생활 속에서 만딱 때리고 하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나쁘고 이런 건 아닌데 이게 굳이 좋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 색상 있는 거 알록달록하고 본인 좋아하는 색상 쓰시는 것도 테니스를 즐기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단 중요한 것은 오버그립은 그립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립감을 제대로 잡는 그립 중에서 색깔이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